이게 다 작은 질부 솜씨야? 큰 질부 신경 좀 써야겠다 너무 차이 나잖아? 민짱, 날 위해 실드 쳐주는데? 누구지? 요즘 얼굴이 왜 그래? 그 남자랑 싸웠어? 이제 안 만나려고 또 혼자 이러고 있어요? 엄마랑 형수는 뭐 하는 거야? 엄마잖아 둘이 왜 저래?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? 둘이 싸울 때도 아래층에 일러 바치지도 않고 꾹 참았거든요 이제 우리도 봐주셔야죠 둘이 둘이면